사랑해. 미아. 네? 미아는 다 예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그리고 또 입술도 예쁘고. 남들이 다 앵두 같다고 그래. 미아, 우리 빠른 실례 빨리 결혼하자. 형골 씨. 미아. 응? 아이, 누가 보면 어떻게... 이 방에 누가 있어. 응? 계세요. 누구야? 계세요. 어, 세상에. 아, 눈 좀 열어요. 고향에 있는데 내 동생 보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 걔가 말이야. 고향에 있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 좀 들어와요. 어, 좀 기다려. 빨리 보래, 빨리 보래. 위 잠깐 들어와 있어. 빨리, 빨리 들어와요. 형골 씨. 어, 어, 극스레. 아, 자긴 노하우 갔는데 이렇게 문을 늦게 오라고. 설루?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아니, 근데 어쩐 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형골 씨하고 저녁 먹으려고. 같이 나가자. 아니야, 밥은 먹었어, 선우. 정말 지금 누워서 선우 생각하고 있는데 선우가 온 거야. 나도 보고 싶어서. 아, 근데 우리 결혼 가을에 하기로 했잖아. 왜 가을에 해? 봄에 해야지. 난 설아가서 미칠 수 없어. 형골 씨. 아, 좋아. 정말이지? 형골 씨! 아니, 여자 누구예요? 아, 나는 동생이야. 아니, 형골 씨 여자 누구예요? 아, 누나야. 누나 좋아, 그 동생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하믄다잖아. 아니, 지금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하믄다잖아. 어머, 어머, 세상에 이 인간이 인제 보니까 양다리로 치고 있었잖아. 양다리야, 이건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이게 양다리가 아니고 뭐예요. 양다리는 아니지. 양다리 저게 뭐야, 양다리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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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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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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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새해가 밝았습니다. 잠시만요.